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여기는 홍콩의 노스포인트라는 곳인데 제가 홍콩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찍을 때 영상을 찍었던 곳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 올렸던 영상이 홍콩 노스포인트를 관통하는 2층 트램 전차를 타는 영상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멘트를 없이 했어요 오늘은 제가 멘트를 하면서 잠시 후에 뒤에 있는 2층 트램 전차를 타고 노스포인트 시장을 관통하는 영상하고 그리고 이 근처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층 트램을 타기 위해서 여기 2층 트램 정거장에 왔습니다 일단은 노스포인트에 2층 트램을 탔구요 잠시 후에 이 트램이 주도로를 벗어나서 노스포인트에 2층 트램을 탔구요 자회전을 해서 노스포인트 시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heal 또 boîfound ya 깜짝 그러다 트램이 안 다닐 때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차를 다니는데 트램이 지나가면 약간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군산처럼 사람들이 피해서 이제 지나갈 거예요 정겨운 종소리를 이렇게 울리면서 지금 이렇게 트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겁나게 정겹죠? 지금 제가 맨 앞에 앉았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트램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트램이 굉장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그리고 종을 울리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램이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 트램이 이제 우회전하게 되면 바로 중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굉장히 좁은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트램을 다니는 승강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앞에는 또 잠시 후에 다른 곳으로 출발할 트레일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 국가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조금 문잡고 한 상황이에요 로스포인트 시장을 관통해서 이렇게 전차를 타봤고요 여기가 종점이라서 다 내려야 됩니다 지금 타시는 분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고 잠시 후에 저는 이제 이 근처 맛집을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또 이렇게 아주 깜찍한 그런 디자인을 한 전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저희가 방금 지나왔던 시장 길이에요 이렇게 뭐 트램 길로 뭐 차들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또 이렇게 트램도 같이 다니는 그런 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타봤는데 굉장히 무제서해 보이는데도 사고는 없고요 이 트램이 천천히 움직이고 또 이렇게 계속 종을 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는 없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어떤 빈티지한 분위기가 많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할 건데 베트남 다낭 가면요 보통 이제 포이안하고 그리고 이제 후에를 많이 가는데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죠 후에 같은 경우는 가도 후에 안 가도 후에 이 근처에 후에 레스토랑이 있어서 거기서 국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트램 회사는요 현재는 홍콩이 아니에요 2008년에 프랑스 회사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트램 요금이 지금 현재 홍콩 달러 3불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500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요금 받아서 이 회사 운영이 안 되는데 이 트램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이 광고 보시면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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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표상화도 있고 지금 식당 문 닫아서 지금 정체 없이 홍콩 뒷골목을 배려 중입니다 도너 끝인데 여기 나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시죠 이쪽 보니까 카센터가 많은데 원래 홍콩 같은 경우는 카센터 주변에 식당이 되게 맛있어요 카센터에서 카센터는 감독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유튜버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참 재미있고 유튜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는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유튜버들 눈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런 구도가 다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풍요로운 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뉴는 감자볶음 감자볶음하고 돼지고기 볶음의 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 이름은 하울벤 맥주 라고 약간 하울벤의 추운, 청량함이 물씬 느껴지는 맥주입니다. 맥주 이름은 하울벤 맥주입니다. 도심 이거 15 15 15 15 15 15 15 15 1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